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 퀘스트 제목은 N수를 결심했다면 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1년 내내 10년 넘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N수 대상 퀘스트를 촬영할 때는 이 인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선생님 N수생이 워낙 수강생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N수 대상 퀘스트, 첫 퀘스트를 촬영할 때마다 마음이 좀 그렇고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께 꼭 해야 되는 이야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능 성적이 나왔고 그래서 N수를 결심한 친구들은 아마 성적이 나오기 전부터 결심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는 N수를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N수를 고민하고 결심을 하는 이 시작인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대학을 걸어놓지 말고 입니다. 대학을 걸어놓고도 N수를 한다는 건 가고 싶지 않은 대학, 미련이 남는 대학 여기 다니면서 후회할 것 같은 대학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걸지 않고 N수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대학을 걸어놓는다라는 건 사실은 보험과 같은 거고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들은 물러설 곳 없는 한 발짝도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의 절박함 그 절박함에서 나오는 간절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상대를 이긴다라는 것보다는 이 수험생활은 시작하는 동기, 시작하는 마음은 다 비슷할 텐데 결국 마지막 승자는 자기 자신을 매 순간 이겨내는 사람인데 그 매 순간이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겪어봐서 알 거예요. 매 순간, 수험생활 한 과정, 과정마다 힘들었을 거고 그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이겨내서 일어서서 계속해서 걸어 나갔어야 될 거고 그 순간 이겨내게 하는 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또는 게을러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이유를 딛고, 킵고잉하게 하는 힘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고 끝까지 버티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시작하는 동기와 상관없이 나약한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끝을 내게 하는 동기, 동력 그건 바로 절박함에서 나오는 간절함, 그거 이상 없는 거야. 정말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라 좀 입에 올리기 어렵지만 구절수망 이런 말들 있죠. 그런 허무맹랑한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평을 잘 보면 그만큼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덜해질 수밖에 없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 편안함이 어떤 다른 종류일 거야. 하나 이제 좀 마음을, 감정을 편안하게 하는 편안함이 아니라 나 이제 좀 됐어 하는 안도가 오는 순간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대학을 걸어놓으면 가고 싶지 않은 대학에 다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대학을 걸어놓지 않고 어차피 내가 그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아서 다시 하는 거라면 가고 싶지 않아서 선택하는 거잖아. 왜 1년을 굳이 버리는 선택을 하겠어요? 그냥 대학을 걸지 말고 보험 없이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간절함으로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이겨내시고 그 모든 나약해질 수 있는 것들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버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학을 걸지 말고 그럼 뭘 걸어라고 했을 때 본인이 가진 모든 걸 거세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걸고 다시 하는 거죠. 그 정도 가고는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대학을 걸지 말고 내가 가진 모든 걸 걸자. 적어볼까요? 분필이 없네요. 적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대학을 걸지 말고 내가 가진 모든 걸 걸자. 오케이? 네. 자, 선생님이 허수람이 진지함 속에 개그죠. 아마 지난 한 해 선생님과 함께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면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또 한켠으로는 또 요즘 계속 낯선 2026학년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캐스트를 촬영하고 강의를 찍다가 그러면 안 되지만 반가운 마음도 한켠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허수람이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웃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두 번째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냉정이 객관적으로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 안에 이유가 있을 거야. 실패하게 한 요인들을 지키려고 하지 마. 과목별로는 성공했고 어떤 과목은 실패했고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입시 결과가 이 실패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 대비 상대적인 거예요. 세상에 절대적인 성공과 절대적인 실패는 없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대적으로 실패잖아. 다시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는 건 냉정히 인정해야 돼. 실패야. 내가 실패하게 된 요인을 품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인풋을 바꿔야 돼. 그래야 아웃풋이 바뀌어. 아까워하지 마. 깨끗하게 싹 버리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지. 조금 품고 아주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기출은 여러 번 돌렸으니까 N제부터 개념은 다 알았으니까 문제풀이부터 이런 식의 시작은 또 한 번의 실패를 부를 수 있다. 그냥 백지다 생각하고 다시 써야 돼. 선생님이 재수 시작할 때 고3 때 공부를 못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3 때 수능을 망치고 몇 날 며칠을 펑펑 울다가 누가 나를 확 머리를 정말 뒤에서 누가 탁 때리듯이 갑자기 귀에 팍 울리는 소리가 뭐였냐면 네가 뭐가 억울해. 네가 공부한 만큼 받았는데. 라는 거였거든요. 네가 뭐가 억울해. 라는 말이 딱 들리는 순간 짐을 싸서 서울로 도망을 왔어요. 어마 나 재수하러 갈게. 내가 이렇게 대학을 가기는 너무 억울해. 안 되겠어. 재수해야 되겠어. 라고 맘을 먹고 올라왔거든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주 망쳤어도 내 기대치 대비 상대적으로 실패했어도 내가 백지야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1년을 겪어봤더니 뭔가 잘못됐어. 공부한 양의 문제, 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던 뭔가가 있었어. 그게 뭐였을까? 라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고 묻고 찾아냈을 때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고민했을 때 내가 찾아낸 나에게서 나온 실패의 원인은 성실하지 않았음, 겸손하지 않았음 이것들이었어요. 한 번 더 그와 똑같은 실패를 하는 게 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제종반의 첫날부터 맨 앞자리에 끝나는 날까지 그 자리가 내 자리였고 선생님 교탁 바로 밑에 붙어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항상 내 자리였고 매 시간 수업을 들을 때 그 선생님의 수업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이 교실에서 제일 못해. 나는 지금 백지야. 완전 백지에 새로 쓰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었어요. 1년 내내 그렇게 공부해서. 여러분들도 분명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남들은 몰라요. 여러분만 알아. 남들이 봤을 때 책상에 앉아 있었던 조용히 있었던 여러분들의 실패 원인은 알 수가 없어. 앉아만 있었는지 진짜 공부를 했는지 검멋을 부렸는지 겸손하게 인정하는 용기로부터 제대로 된 공부를 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만 알아. 내 공부를 했는지 친구 따라 친구 공부를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을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 그리고 백지부터 다시 시작해. 나 이 정도 갖고 있어. 라는 검멋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N수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깨에 뽕 힘 거기다 내려놔야 돼. 다 버려야 돼. 나는 고3보다 못해. 나는 완전 새로 쓰는 백지에서 시작하는 수험생이야. 라는 마인드 나는 시작부터 하나도 안 돼 있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라는 용기 그거 없으면 시작하지 마세요. 알겠죠? 옆에 사람이 푸는 문제 멋있게 풀려고 그래도 나 N수생인데 형님인데 라는 느낌으로 시작하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별로 바뀌는 거 없을 거야. 싹 버리고 다시 겸손하게 처음부터 개념 하나하나부터 수식 하나하나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정말 정말 다 버리고 다시 시작. 알겠죠? 오케이. 세 번째 시작을 하는데요. 잘 생각해 봐야 돼. 왜 실패를 했는지 공부하는 방법론으로 들어갔을 때 N수생들이 사실은 재수 재수생들은 N수생이라고 묵는 걸 되게 싫어하죠. 선생님이 워낙 많은 N수생을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수능 끝나고 갓생파티를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1부, 2부 나눠서 1부에 약 60, 70명 2부에 60, 70명 해서 1부, 2부 나눠서 파티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는데 옆에 쭈루루룩 서있는데 보니까 이 끝부터 이 끝까지 고3이 한 명이고 나머지가 싹 3수생이었어. 간혹 재수생도 있고 재수생들은 우리는 N수 아니에요 라고 굳이 선을 긋는단 말이지 근데 그 N수생들에게 선생님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수험생은 1년에 약 2만 문제에서 3만 문제 정도를 푼다. 수학을 하루에 약 6, 70 문제를 풀거든. 그러면 2만에서 3만 문제를 풀어. 와다다닥 풀어내는 거지. 그런데 2만 3만 문제를 풀었는데도 수능장에서 30문제를 다 맞추지 못해. 왜 그럴까 도대체. 네가 풀었던 2만 문제 안에 과연 그 30문제가 없어서였을까? 그럼 어디까지 풀어야지만 그 문제들이 30문제를 포함할 수 있어? 30문제 수능 30문제를 부분집합으로 포함할 수 있는 문항은 그럼 몇 개야? 만약에 너한테 또다시 1년을 주면서 2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장을 해준다면 그럼 너 수능장에서 수능 30문제 다 맞추고 100점 받을 자신이 있어라고 물으면 재수 삼수 N이 높아질수록 그거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2만 문제 3만 문제를 더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를 했지만 삼수를 했지만 100점을 받을 수 있어라고 확신을 하면서 수능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은 거의 없어 왜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무작정 시작하지 말고 현실을 잘 짚어봐야 된다고 현실을 직시하란 말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왜 수능장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했는지 과목별로 모두 왜 그랬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그리고 선생님 언제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러 갈 시험은 수능이야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강사 그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 속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수능 문제를 보러 갈 거라고요 수능 문제에서 왜 내가 이기지 못했는지 그걸 분석해야 돼 그걸 꼭 했으면 좋겠어 수능 보러 갈 거잖아 그죠 내가 목표를 하는 곳이 저기야 출발점에서 땅 하고 총을 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질주에서 뛰어가야 되잖아요 선생님 캐스테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고깔고깔 대작전이라고 고깔을 쓰고 그 끝에 작은 구멍으로 보이는 힌트가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지점인 줄 알고 그리 향해 뛰어가는 수험생들이 생각보다 많아 수능을 향해 가야 되잖아 수능을 정조준에서 가야 되잖아 근데 출발점에서 땅 하면 수능을 향해 달려가는 수험생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고요 옆으로 가고 돌아가고 심지어 뒤로 가고 난리야 지금 이 수능 입시판이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러한 두 번째 실수 또 한 번의 실수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N수생들 선생님이 수강생 분포를 보면 한 페이지 10명을 주르륵 살펴보잖아요 7, 8명이 N수생이야 표본이 가끔 잘못 잡히면 10명 중 9명 또는 10명이 N수생이에요 너무 많은 N수생들이 그제야 선생님한테 온다고 선생님 왜 정말 많은 어떤 이야기들 하죠 제대로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오늘과 같은 선생님이 이 퀘스트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N수생들이 선생님한테 수없이 찾아오는 이 시기에 수능 끝나기 전에 기획팀이랑 회의를 했어요 난 어차피 N수생이 되게 많아 N수생들에게 제일 좋은 첫 번째 내가 줄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올해 있었던 6평 9평 수능을 제대로 분석해주는 것 이 분석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 내가 공부했던 것들 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6평 9평 수능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한 분석을 보고 내 공부 중 어디가 잘못되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시작점에 무작정 달려갈 필요가 없어 어차피 2만 문제 3만 문제 풀 거잖아 문제 푼 양이 부족해서 지금 이 퀘스트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공부할 수 있는 날수가 부족해서 지금 이 퀘스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올바른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무작정 시작하지 말고 직시 하자고요 힘들겠지만 제대로 봐야 돼 6평 9평 몇 번이나 다시 풀었는데 아니 제대로 한번 분석해보자고 1번에서 공통만 한번 막 공통이라도 1번에서 22번까지 22문제가 나한테 뭘 원했는지 그 1번 2번 3번에 들어있던 매우 기본적인 출제 의도가 합쳐져서 22번이 될 수 있고 15번이 될 수 있다라는 사인을 평가원은 우리에게 얼마나 줬었는지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어 꼭 무작정 시작하지 말고 평가원을 봐라 선생님이 N수생들 만났을 때 또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선생님 기출 해설 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기출이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6평 9평 해설 강의를 할 때 언제나 전문항 해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선생님 강의를 이용해서 기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메가스터디에 해설 강의 올라온 것에 선생님은 대부분 전문항 1번부터 해설 강의를 하니까 전문항 해설을 하다 보니 선생님 해설 강의를 참고해서 기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6평 9평 작년에 6평 끝나고 6평 분석 원데이 특강을 했고 9평 끝나고 9평 분석 원데이 특강을 했어 한 문제 한 문제에서 수능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팠어 그리고 이번 수능은 아직 분석을 안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가장 먼저 6평 9평 수능을 분석해 보라고 작년 6평 9평 작년에 촬영한 거야 작년이 아니죠 올해 6평 9평 끝나고 촬영했던 원데이 특강들의 6평 9평 분석 강의야 분석 강의 문제를 풀지만 이것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지 6평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나왔지만 수능에서는 이렇게 다운될 수 있어 9평에서는 이렇게 쉽게 나왔지만 수능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라는 분석했던 강의부터 다시 봐 그리고 그것에 의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까지 분석을 해보세요 적어도 나의 실패 원인을 어디서 찾아 어디 가서 맞은 거야 어디 가서 실패하고 온 거야 수능이잖아 수능장에서 진 거잖아 그러면 그 수능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한테 주어졌고 나는 거기서 왜 졌는지를 알아야지 지피지기면 백점 백승 백승이란 말이죠 상대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되잖아 상대도 알아야죠 앞에서 선생님이 했던 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라면 여기는 저기야 상대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산이라고 본다면 이거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고요 2022학년도 6평 9평 어떻게 출제됐었는지 이걸 어떻게 분석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수능에 어떻게 연결돼서 출제가 됐었는지 이 강의로 자기 자신을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 중에 어느 시점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부터 다시 파악을 해봐 그리고 천천히 시작해 제대로 된 방향 정조준 제대로 해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와다다닥 덤빈다고 해결될 수 있는 수능이 아니야 수능 수학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꼭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자신의 분석 강의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대부분의 N수생들을 생각해서 올해 처음 만든 수능 날 부터 기획을 해서 수능 전에 기획을 했죠 수능 날 수능 문제를 보면서부터 정리하면서 분석을 해서 수능 성적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줘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던 강의입니다 이 강의 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어디서 무엇부터 잘못됐는지 정확히 판단하시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나면 꼭 수능장에서 나오면서 결과랑 상관없는 행복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타카라는 캐스트에서도 하고 과정이 곧 보상이고 여정이 곧 결과다라는 것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험 생활을 제대로 겪어내면 하루하루 자신의 성장에 성취감을 느끼면서 1년을 보내면 수능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여한이 없는 눈물이 나게 돼 있어 결과랑 상관없이 어떤 성적이 나와도 내가 수능장에서 걸어나면서 했던 생각이거든요 작년과 똑같은 성적이 나와도 나는 작년에 나와 너무 달라 그 성적 받고 작년과 똑같은 대학을 가라 해도 나는 작년에 그 대학을 갔을 대학생 내 모습과는 너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어떤 성적을 받고 어느 대학을 나한테 줘도 이제는 상관이 없어 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한이 없는 행복을 인생에 딱 몇 번 느껴본 것 같아 그게 첫 번째였어 그 재수하고 걸어 나오는 그 한쪽은 교실이었고 운동장 너머로 딱 해가 질 때쯤 질 때쯤 그 공기, 그 냄새, 그 색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막 울면서 행복해서 걸어 나오던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한다면 마지막에 꼭 행복했다 아니 선생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험생활 끝에 너무나도 행복했다 아 이 재수, N수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말을 하는 그런 경험을 그런 과정을 겪어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한다면 오르세랑 함께해서 난 정말 행운이었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해서 캐스트해서 여러분들과의 다양한 소통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지난주 갓생파티를 했습니다 작년 수험생들과 근데 마침 우리가 갓생파티를 할 때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는데 그때 왔던 모든 수강생들과 저 1대 140이죠 그 친구들과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 친구가 가위바위보의 신 제왕으로서 마지막에 선생님을 이겼고 그리고 선물을 증정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고 보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이 11월 27일 날 캐스트 업로드 캐스트 업로드를 했었던 어떤 수험생이 가장 행복할까라는 제목 그리고 플러스 낭독이라는 캐스트를 촬영할 때 그때 마지막에 카톡이 와서 전화기 들고 카톡을 읽어줬던 그 수험생이에요 역시 N수생이고 그래서 이 수험생이 가위바위보의 신이 됐네 그럼 우리 갓생파티 사진 보여주자 내년에는 꼭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 선생님이 있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 사진을 보여주자 지난주에 갓생파티를 한다라고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카톡 소개됐던 친구고 그때 캐스트 제목이 또 신기한 게 어떤 수험생이 가장 행복할까였거든요 근데 이 앞에 선생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행복했다까지 PPT를 만들고 이 사진을 넣고 보니까 어?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선생님을 이겨라 일부 우승자네요 지난주 캐스트에 소개됐던 개가 얘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런 거 보면서 내년에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온라인 우주 대스타가 돼버린 우리 신유경님 선생님 조교 얘가 신유경이에요 근데 그날 선생님한테 씌우려고 저 왕관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저 왕관이 신유경 머리에 딱 얹어지는 순간 저게 찰떡이다라는 나이에 맞지 않게 왕관이 잘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유경 조교를 참 많이 좋아해줬고 선생님도 굉장히 조교 이렇게 보면 웃음이 나는 지금 모니터링 화면에 저 사진 떠있기 때문에 계속 웃음이 나는데 되게 좋은 사람이고 귀여운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되게 재치가 있고 재밌고 언제나 진지한 이야기들을 웃음으로 풀어낼 줄 아는 선생님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최고의 조교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과 참 많은 시간 같이 했었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캐스트 안에도 또 보이지 않는 강의를 촬영하는 순간에도 교재를 만드는 모든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과 아마 가장 시간을 함께 했던 그런 조교였습니다 작년 온라인 대스타라는 별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대스타라고 그런데 이렇게 왕관이 잘 어울리는 저런 우주대스타와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얘가 신유경은 진짜 저 표정과 저 손은 우리 오르세의 손이에요 이렇게 해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찍습니다 단체 샷까지는 아직 뺐고요 두 사람만 소개를 하고 이렇게 캐스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캐스트를 선생님 찍으면서 계속 마음이 좀 그래요 그리고 계속 눈물이 날 똥말똥하는 그런 순간들이 와서 캐스트 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웃음으로 승화시켜주는 이 신유경 사진이 여러분들께도 웃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다시 시작하겠다 마음을 먹은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기대치에 맞는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선생님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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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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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